일단 재건호황 시기에 재건호황에서부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공황 시기 미국과 유럽의 변화를 이야기할 거예요. 일단 미국은 이 당시에 호황이었다가 이제 적색공포가 늘어났고요. 호황인과 동시에 적색공포죠. 적색공포가 늘어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공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회주의에 의한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제 무장을 시작하는 시기죠. 우선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재건호황 시기에 미국 대폭락 사이렛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을 복습하면 프랑스와 벨기에는 이제 독일이 돈을 안주니까 루르벨리 공업지대에 점령해요. 그러니까 독일이 자존심이 팍사합니다. 이미 히틀러의 징조가 보인 상태예요. 사실 정치적인 문제로 1차 세계대전에 그냥 항복을 한 거지 이게 완전히 질 만한 수준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거기에 미국이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일에도 돈을 빌려주고 독일에도 돈을 빌려주고 독일이 돈 벌어서 프랑스에 배상금을 프랑스에도 갚고 영국에도 갚으면 미국은 그걸로 돈 회수하고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에게 전부 돈을 받잖아요. 미국이 재건호황이 됩니다. 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금융중심지 세계 금융중심지가 뉴욕으로 넘어가요. 이때 넘어갔어요. 월스트리트가 세계 금융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할리우드가 전세계 영화 시장을 이제 독차지어서 전세계로 뻗쳐나가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갈 준비합니다. 뭐? 태권 잡을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고립주의. 왜냐하면 툭 까놓고 말해가지고 우리끼리 먹고 살아도 잘 살아. 솔직히 식량 1차 세계대전 때 식량을 전세계에 뿌릴 수도 있었고 식량 안보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셀프로 전세계를 먹여살릴 수도 있다. 거기에다가 돈까지 넘쳐 흘러요. 야식 걱정이 없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호경기를 한창 겪고 있던 시기에 우리끼리 살게. 다시 우리끼리 산다. 그리고 다시 관세를 확 높입니다. 관세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울립니다. 자 그래서 적색곰포가 슬슬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적색곰포가 슬슬 시작됩니다. 1919년에 미국 공산당이 있는데 아마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공산당 이거 이건데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KGB 소련의 돈도 받았던 조직이에요. 혁명의 수출을 해야 되니까 코민텔은 이게 제3인터네이션이라고 했죠. 공산주의 전쟁을 이 철학 자체가 독트리인 자체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권을 쓰이면 사회주의가 빨간색인 거예요. 파란색이 보통 평화를 추구하는 보수 계통이라서 파란색을 쓰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진보당이 이제 파란색을 먼저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반대가 되었죠. 여기에 이제 리아르트 조르계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랬냐. 이 사람이 이제 테스트 기간이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신입 수준의 스파이. 1927년 호환계 미국의 영화 산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LA에 파견됩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 산업을 공산주의자로 포섭을 해요. 나중에 한 40년대 정도 되면 헐리우드 텐이라고 해서 미국 공산당이 활동했다고 블랙리스트 그 이슈가 터집니다. 솔직히 지나고 나서 보면 공개적으로 해서 돈 받았다 지원받았다 KGB 돈 받았다 지원받았다 이 말을 안 해요. 나중에 밝혀진 거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항상 하던 일인데 문화적 영향력이 큰 영역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에게 개입합니다. 단순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아예 지원금 받고 활동을 하고 스파이 행위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중국의 조용한 친구 이거에 관련된 책이 있죠. 대표적인 사례 보면 캘리포니아의 간첩 사례가 있어요. 캘리포니아가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 지지이기도 하지만 헐리우드도 그렇고 공산당이나 사회주의가 거기에 많이 퍼져 있거든요. 원래부터 근데 여기서 이제 스파이가 의원들에게 정계에 여러가지 잠입을 해서 활동을 했다. 활동을 했다. 미인계도 쓰고 그리고 호주 선거에도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했고 사실 각국의 선거에 진짜 개입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마이당이라고 해가지고 여론조작하는 것도 아예 다 있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 공자학원 공산당 세뇌학원이죠. 여기서 마오조뚱 찬양노래 부르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낸 게 공자학원에 손잡고 정유성 동료대회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조선인민국 행진국도 작성하고 중국인민해방군가 요것도 작성해서 그거를 지금 애들에게 부르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슈가 좀 됐죠. 광주에서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은 스파이 전쟁하고 있는데 이거 원래부터 꽤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느 정도 중국과 계속 그거 거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아예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그대로 끝까지 다 나오고 있는 상태죠. 대표적으로 그런 스파이 형태를 알 수 있는 게 위구르 탄압에 관련된 만화가 있습니다. 위구르 인인데 이집트에서 결혼을 했고 다른 나라 이집트에서 살다가 애들 보여주려고 고향에 방문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중국께서 체포당해가지고 신문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실험 같은 것도 한 것 같고 생체 실험 같은 것도 한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문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해서 이제 풀리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신장 위구르에 관련되어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여기서도 중국인에게 차로 쫓기는 있고 슈퍼에서 미행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거 이유 자체가 미국의 유학원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산단 아들 딸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에게 공산단 그 자리를 어느정도 물려주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시라기만 만화로 이렇게 오픈을 한 거죠. 거기서 고문을 받았던 경우 근데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민주화에 앞장섰다 이거 하거든요. 얘들 한 게 없어요. 공산주의자가 무슨 민주화에 앞장을 섭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나섰고 거기에 어? 이러면은 우리가 틈 봐가지고 사회주의지 할 수 있겠네? 그냥 자유주의자들이 나섰고 민주주의자들이 거기에 세력이 같이 들었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합류한 거지. 그냥 기회보고 공산주의자들이 합류하는 거지. 김영삼, 김대중, 이 두 분 둘 다 자유주의자예요. 그리고 대부분 착각하는 게 있는데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을 굳이 따지면 약간 미국으로 치면 보수주의적 경제정책에 좀 맞아요. 이제 일종의 공봉정치지. 야 다 말들어. 말들어. 약간 이거에 가까워요. 근데 민주운동을 했는데 양당을 다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왜 그걸 가져가냐. 이런 거에 대한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왜 지들이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해. 사회주의자도 당연히 끼이긴 끼였어요. 끼었는데 자본주의자,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김영삼계나 김영삼계의 동교동계나 아니면 하태경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원래부터 보수로 넘어간 사람들이죠. 하태경 의원은 아마 NL계에서 넘어온 걸로 기억을 해요. 원래 주체사상파였다가 이제 거기서 이거 안되겠다 해가지고 전향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미리 말하니까 그래서 한국에 또 이런 공산주의자 계열이 있어요. 영어전이 어차피 자유언론에 의해서 실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얘들이 뭘 말하냐 이런 거예요. 레일로동루스 이런 것들이 뭘 말하냐면 무슬림 인종만 해사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주범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별의별 가짜뉴스를 계속 양산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어쨌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혁명을 이룬다고 해서 보통 붉은색을 목표로 합니다. 민주 노총은 리얼 간첩 간부 조직이지 간부 자체가 성동의 핵심 주체입니다. 목표가 공산주의 이룩인데 얘네들 가입한 거 자체가 국제적으로 조선직업총동매 이거 뭐?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 근데 이번에도 이거 이번에도 걸렸잖아요. 이게 한두 번 걸리는 게 아닌데 자유언론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념이 없는 척 숨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적국을 돕잖아요. 공산주의자인 걸 명확하게 하라고 하면 왜 철진한 이념 논쟁이냐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스탠스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당해주는 대중이 있다면 그 조직 자체는 말아먹은 겁니다. 힘이 쓰는 얘네들은 힘을 사지면 탄압과 억제를 더 많이 하고 애초에 자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게 공산주의의 지배추구 즉 집산주의들입니다. 그럼 너네 이게 공동체주의랑 달라요. 공동체주의는 내가 굳이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가 공동체주의고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서 공공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 노력하는데 내가 눈치를 볼 가치가 없다가 공동체주의고 집단주의는 어느 정도 공리주의적으로 희생을 하라 하는데 집산주의는 그런 거 없어요. 개인이 없어요. 개인이 없어요. 모두 공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럼 너네는 공산주의자 아니냐라고 물으면 그건 절대 왜 철지라인 인연 논쟁이야 탄압이다 이걸로 말을 회피합니다. 공산주의자다고 밝히고 활동을 하진 않아요. 근데 자유언론은 가짜뉴스와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번외로 좀 이야기하면 진보계통에 PD계가 있고 N에게가 있는데 N에게는 말 그대로 PD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북한 간첩입니다. 근데 PD계통은 이제 레닌주의인데 이게 약간 이게 있어요. 레닌주의가 이제 소련이 망했어. 망하니까 이제 이상국가가 필요해. 오 독일이 있네? 근데 독일이 하르츠 개혁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웨델이 많이 떴던 거예요. N에게가 간첩 그리고 N에게들이 PD계 조직들에게 많이 뛰어들어가지고 조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 간첩이다 하면은 N에게 보고 간첩이다 하면은 너 그구지 이거 항상 전략입니다. 탄압이다. 전략입니다. 항상 반복됩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N에게는 똑같이 민주단계 뭐 진보단계죠. 진보단계에 같이 협력합니다. 이거 맞아요. 보수단계에서 이제 말 그대로 극우사관 가진 애들도 협력하는 것처럼 똑같이 협력합니다. 언제나 리버럴리스트가 중간에서 자유주의자들 중간에서 개인주의자들이 개인주의자에 좀 가깝긴 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어쨌든 그 협력하지만 양쪽에서 균형을 맞춰서 정도를 조절해야 되고 서로 이제 견제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화주의적인 이제 견제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애초에 일당독체를 바라는 게 공산주의니까 1917년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1917년에 1차 적색공포기간이 나옵니다. 이때 아마 간첩법 비슷한 게 추방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이제 막 끝났을 때 오우 사회주의 애들 계속 온다. 반이민 반무정주의 무정부의주의 이게 되게 많아서 1918년에 아마 그 추방법인가 어쨌든 그 법을 법을 한번 통과시키고 이게 20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때 폐지되고 자 이 당시 그럼 어땠냐 아나키스트 테러리즘 이것도 그 당시에 똑같이 좌파였거든요 근데 둘 다 사회주의 좌파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아예 뒤집는 거고 아나키스트는 이 당시에 흑색 테러리즘 좀 심했습니다 아나키스트는 관점이 뭐냐면 니들이 니들이 국가사회주의를 하든 무언하든 결국에는 자본주의도 뭐든 결국에는 국가가 있는 것 자체로 우리를 억압할 거 아니냐 그래서 흑색 테러가 좀 심했습니다 우팔 테러면 백색 테러고 그래서 얘네들은 적색 테러 얘네들은 흑색 테러인데 1914년 뉴욕 건물을 테러한 게 이겁니다 이게 상원의원도 테러하고 아예 암살도 했으니까 그리고 1920년 월가도 테러합니다 근데 이거 아나키스트 테러가 1886년부터 보면 대통령도 암살을 했고 상원의원들도 계속 폭탄을 보내고 건물도 폭파하고 일반 민간인도 죽여버리니까 테러로 죽여버리니까 이제부터 자파놈들을 쫓아내야지 근데 여기에 더 위험한 게 하나 튀어나와요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그래도 이때는 아직까지 공산주의는 그렇게 사고를 친 건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래서 공산주의까지는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는가 제4인터내셔널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이때는 실세였어요 실세 트로츠키주의 마르크스 신문들도 이때 있었고 1920년에 이런 책이 나와요 테러리즘과 공산주의 이런 책을 해요 인명을 빼앗는 것은 혁명의 시기에는 필요하길 뿐이 아니라 편의행위였다 이게 무슨 뜻이다 사람 정도 죽이는 거는 그냥 편의행위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게 편의행위로서 더 이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뭐 테러리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해서는 테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인명 정도는 충분히 뺏을 수 있다 이게 트로츠키입니다 이게 제4인터내셔널 베이스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얘들 러시아 혁명 제3인터내셔널도 공산주의에서 다 죽이고 반대 정치인들이 다 학살한 거 합리화시킨 애들이 더욱 과격한 게 나왔어 다른 나라에다가 테러나 이런 건 얼마든 할 수 있다 전세계 얘네들이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전세계에 코민테른이라고 해가지고 혁명 수출 계획 세우고 그걸 각 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이제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테러도 합리화를 하네 여기 보면 스파이더인이 파견해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1920년에 테러도 합리화하는 애들이 나왔어 이제 어? 이게 고전적 이제 1800년대 후반부터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주류가 되었는데 그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이제 보수의 입장에 서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고전적 자유주의의 핵심이 뭐냐 경제적 자유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그리고 그 평화주의 그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경제 활동을 자유화할 수 있고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되어야 된다 그럼 자유무역에 반대방해되는 게 뭐냐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추구한다 이게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거든요 이제 고전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한때는 이제 자파였던 이쪽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보수의 입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시기부터 그래서 모든 국가사회주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이 사람들은 전부 조작 어박 지배 이게 합리화된 독트로행이에요 폭력 테러에도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항상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이랬습니다 테러와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마르크스주의 프로그램 마크시즘 정치인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데 저는 어떤 이유에서든 공산주의 상태를 옹호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폭력보다 평화가 낮고 사실 고전적 자유주의 영향이긴 한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국과 거래를 한 거예요 중국이 자본주의 맛을 보면 자유주의가 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얘들을 어떻게 하면 자유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주의 이론에 따라서 전쟁 대신 이걸로 가자 그게 더 나은 길이니까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도 이건 인정했습니다 아예 집산주의를 거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도 좀 위험하게 봅니다 저는 사실 근데 얘네들은 위험한다는 게 어느 쪽으로 위험한다고 생각을 하면 언젠가 사고치 놈들이긴 한데 경제적 사고만 쳤지만 폭력은 안 쓰거든요 합리적인 절차 한에서 거기서 일당독재를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민주주의자들까지 자유주의 개념이 있는 사회민주주의자들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언젠가 경제적 사고는 진다 이번에 경제적 사고 친 게 폴크루고만 이잖아요 그리고 경제적 룰을 잘 어겨요 연애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언제도 어길 수 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신뢰가 없는 것뿐이지 요정도 그래서 고전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혁명을 떠드는 인간 위험하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나마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근데 뭐 약간 덜 떨어졌다 덜 떨어졌다 항상 사고친다 애초에 사회주의 자체가 바뀌어라 현실의 구조를 바꿔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바꾸는 게 보수주의거든요 고전적 자유주의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바꿔야 된다 근데 뭐 그냥 쌩으로 지금 즉시 크게 바꿔라 그러면 이제 그 피해는 다 받아야죠 근데 이게 파레토 효율 자체를 무너뜨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제3인터내셔널 제4인터내셔널 밖에 지금 안 살아가는데 독트린 자체가 공산당 일당 독재와 계획경제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일당 독재와 계획경제를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독트린 자체가 이겁니다 그래서 자유 없는 정치와 자유 없는 자본주의적 경제에서 이걸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예요 자본주의가 너무 발달하다 보면 사회주의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마르크스주의인데 안됐잖아요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방향이다 당연히 진보 정치인들도 저런 거에 참여하고 학자들도 참여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마르크스주의자다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하는 소리가 뭐 철진한 이념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한국에 있는 특징인데 북한에 의해서 희생당한 군인을 조롱합니다 근데 이게 민간에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학자라고 이름 단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그리고 정치인을 정치인이 이제 추종하는 애들이 조롱을 하는데 정치인이 막질 않아요 먼 철진한 이념 논쟁이냐 이걸로 항상 바꿉니다 미국은 사회주의자도 자기가 그거 자랑스러워하면서 바이키거든요 근데 한국을 숨겨요 사회주의자가 아닌 것처럼 숨겨요 물 밑에 스며들듯 활동합니다 민주노총 강구가 마르크스주의자지 가입한 사람은 떠밀려서 마르크스주의자인데 가입한 사람은 떠밀려서 분위기로 가입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것도 책임이 뻔하다 봅니다 어차피 결과는 자기가 마주해야지 무엇보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럼 반대 진영이 대항을 할 수 있어요 왜 자유를 해치냐 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테러까지 합리화시키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조직에 가입을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집산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에서 자유를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리버티를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것 즉 공화주의를 거부하는 게 기본인 집단입니다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얘네들의 최고 독트리는 최고 목표 자체는 사회주의 이상 경제를 이룩하는 건데 사회주의 이상 경제로 인한 수단 자체 독트리니 일당 독재와 두번째 아이씨 뭐 그 사유재산이 뭐 무슨 상관이야 계획경제를 통해서 다 뺏어버릴 거야 근데 필요할 때 자본주의를 제일 악용을 제일 잘하는 집단 같아요 자본주의와 법치주의를 악용을 제일 잘하는 집단 같아요 그래서 법 앞에 공평하게 바라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국민이 허용해 주는 경우도 꽤 많이 봐요 법조계 쪽으로 가면 이쪽 사람들이 주로 기본교화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미국 원별주의를 매번 비판하는데 기본교화주의가 이쪽 계통이에요 뭐 테러조차 합리화를 해야 하는 계열이기 때문에 이쪽 가지는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 가입한 사람도 위험하게 봅니다 미리 말하지만 한국노총은 아니에요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은 어찌 됐든 왔다 갔다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그런 느낌이 들긴 해도 나름 그래도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 불만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견제할 수 있는 끈이 없어지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제3인터내셔널 즉 공산주의와 제4인터내셔널 트록츠키주의가 핵심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사회주의는 언젠가 이 녀석들이 자유주의자부터 목줄 잡아서 노예로 써먹고 죽일 거라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래 왔으니까 왜냐하면 대체로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지배를 안 당하는 성향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쟁취래요 경제적 자유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걔들 먼저 목줄 잡아가지고 노예로 써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럼 다시 1910년대 그 그 1920년대에서 대공항 이전까지 돌아가면 유럽 대륙은 어떻게 되냐 국가사회주의자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시 다시 무슨 항상 국가사회주의자가 이전 시대에도 그렇지만 국가사회주의자가 늘어나면 그때부터 조져요 어차피 이게 궁극주의니까 자 무솔린이 고대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겠다 하면서 파시즘의 창시를 시작합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자들이 기회를 어떻게 잡냐 하네요 지금도 꽤 많은데 1인 마르크스 언론사랑 모두에게 모두 까기 언론사를 만들어요 이런걸 만들어서 모두 까기 언론사 그리고 가지고 정기적으로 마르크스 모임 모임 같은 거 회비도 받고 그렇게 해서 생활 유지하다가 인지도 생기면 사람들 모아서 맞는 사람들끼리 이용합니다 이게 넘어오는 사람도 있고 안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감성과 그 다음에 약간 의리 이런 느낌으로 보통 이게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체로 끈끈해지기 때문에 내 편 편향이 되게 심해요 별개 같은 경우 결국에는 뭐 잘못했던 잘했던 마르크스 이상주의를 이룩하는 우리의 목표 아니냐 이런 느낌 건달이나 극렬주의자들을 이용해서 무리를 만들고 기회가 오면 보통 기회는 이전 정권에 불만이 생기거나 경제위기 같은 게 생기죠 경제위기 같은 거 생기죠 노동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폭력과 불법으로 정권을 잡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전례를 보여준 게 이 무쏠린이에요 아 이런 식으로 정권을 잡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집단을 모기만 하면 된다 무슨 식으로든 그래서 집단을 어떻게든 정권 잡기의 원조입니다 원조 이거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 히틀러거든요 저 그 파에 들어올리는 나치식 경제가 경례가 원래 로마식 경례예요 로마식 경례 뭐 자세한 건 이거 한번 보시고 로마식 경례인데 히틀러가 이거 보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근데 무쏠린은 히틀러 안 좋아했어요 왜 그런지는 밑에서 알려드릴게요 1920년대 국가사회 자기 따라했다고 안주한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위협이니까 오스트리아를 병합하면 이제 이탈리아로 침공해 들어올 수 있는 1920년대 국가사회주의 노동당 당수가 됩니다 히틀러는 프랑스랑 벨기에가 그 자존심을 완전히 이제 죽여놨죠 그리고 1929년에서 1939년대 이 시기에 대공황이 터지죠 그리고 1933년 히틀러가 국가수장이 되어버립니다 대공황이 터지니까 이제 너무나도 사람들이 의지할 곳을 찾잖아요 그때 다시 또 위대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히틀러가 국가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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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맹만 타이트하고 그대로 재무장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국제왕따가 돼요 왕따 하이데거가 독일 철학가인데 가장 그냥 대표적인 사람을 뽑았어요 철학에 거두니까 독일에 있는 대륙 철학에 거두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카론 슈미트라는 사람도 있다는데 저는 이 사람은 모르겠고요 하이데거는 어차피 워낙 유명하니까 이 사람의 대표적인 말이 과학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언제나 모든 계획경제는 있잖아요 과학이 정부가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신시키는데 대체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체가 정확한 명칭이 과학적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면 자본주의에서 이행이 돼서 사회주의로 넘어갈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현실은 과학이 발달한 나라가 대체로 못살아요 왜냐하면 과학만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코스트를 생각하지 않고 과학에 때려박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게 사회주의 국가들이고 지금의 중국도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못살아요 반대로 기술을 기반을 해서 자본주의에 의해서 민간에서 민간으로 과학이 발달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잘 살아요 계획경제 기반의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넘어가면 중진국 함정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부채는 누군가 갚아야 됩니다 아니면 기업부채를 갚아야 하거나 상당히 많은 유럽 대륙 철학자들이 나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경도된 게 있습니다 그 전통이 이어져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반대 나치에게 경도된 사람들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날아갔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보통 철학, 미학, 언어학 이쪽으로 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미학이나 언어, 예술계통 학자들 중에 사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때부터 이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하이데거는 소극적으로 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자를 탄압하고 유태인 학살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사람이에요 애초에 마르크스주의 자체가 뭐냐면 구조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구성주의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자기 실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거였군요 근데 구조주의는 뭐다? 어차피 구조를 바꾸면 사람들은 구조에 맞춰서 따라오게 되어 있어 구성이 바뀌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해라 이게 마르크스주의의 마르크스주의의 구조주의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세뇌잖아요 그 세뇌가 가장 잘 통하는 게 뭐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경제 문제나 아니면 물리적 문제가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사람의 심리 사람의 심리 잘 보면은 사람들의 구조로 맞춰서 근데 대중이 모두 광기에 휩싸이고 그럴 때가 많은데 주식시장이 맨날 보는데 사람들은 판단을 대중이 잘못 내릴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요쪽에 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요쪽에는 그게 돈이 되니까 통용이 되니까 사람들 심리에 의해서 구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현실 경제는 그렇게 안 돌아간다 그 일부 경제들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지 대체로 나치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군인들이니까 국가사회주의 잖아요 군인 중심 중심인 게 문민 통제가 되는 영국 장교들에겐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았어요 오 그 왜냐하면은 잘 생각을 해보면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대부분 군 경험이 있어요 동변상련이잖아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두 번째 그 전쟁은 좀 회피했는데 평화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너무 겪은 게 힘들었어 그래서 다시 하고 싶진 않아 이게 그대로 방치까지 되면서 계속 흘러오게 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국가사회주의 스노우볼에 어디까지 갔다 일본까지 갑니다 일본도 1910년에서 1920년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자기네 본토가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여러 가지 직물도 좀 뺏고 자기네 경제도 퍼지면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상도 퍼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은 피해도 없고 경제의 호황까지 갈 때였는데 1923년 관동 대지진이 터집니다 1927년 일본 버블이 터지고요 1929년 세계대공황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제가 편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할 건데 세계대공황을 각국이 극복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은 신흥 열강이긴 한데 자기네 그 식민지가 없어요 그런데 영국, 프랑스는 자기네 식민지가 있어요 고립주의로 모두 다 이 대공황을 극복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 식민지가 없는 국가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자유무역이 끊어지고 자기네 식민지가 없는 국가들은 못 견디는 겁니다 미국은요 미국은 그냥 지 혼자서 유럽급의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립주의가 더 유리합니다 자국에서 생산된 정확히는 남부에서 생산된 그 식량 가지고도 전세계 군부대에 식량을 제공할 수준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도 불만이 쌓이고 그 다음에 해군군축조약 뭐 이런 것들이 압박을 받으니까 견제를 받으니까 1931년 만주사변이 사변을 일으키고 거기에 제재를 받고 또 국제왕따가 된 상태까지 되니까 1932년 5월 15일 해군 쿠데타가 실패는 했는데 이때부터 정당정치가 끝납니다 군부가 이제 정치에 진출하고 이런 군부 정치가 확대되고 정확히 일본은 해군 중심 이게 옛날에 전국시대부터 내려오는 건데 해군 중심은 저기 사치마? 네 사치마 그쪽 부분이고 육군은 일본 본도쪽이고 그래서 육군이나 해군이랑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어느 나라든 사이가 좋겠냐는 말이라면 얘네들은 지역감등까지 같이 섞여 있는 전통적인 오랜 사이가 안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해군 쿠데타 실패하고 육군 군국주의가 이제 군부 정치가 확대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5.15 사건이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총리 암살하려고 할 거 예 그래서 군사 중심의 국가사회주의가 됩니다 뭐 이걸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결국에는 이제 대공황 이후부터 군국주의가 되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경제가 한번 땅 꺾임이 꺾여서 대공황이나 어쨌든 버블 붕괴가 땅 일어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강한 무언가를 바라기 시작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뭐 이 상태쯤 되니까 뭐 인플레이션 나고 이 상태쯤 되니까 이전에 했던 관리니 WTO니니 가트루니니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국립 먼저 파산 안 시키고 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솔직히 자기네들 리스크 전세계를 다 뿌린 거지 대놓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그 인플레이션 버블을 저기 바이든이 한창 바이든이 만들어 놓고 폴크로먼이 거기에 지원을 하고 사상적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났는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이씨 금리 다 올려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 그 가트루를 이런 것 WTO 자유무용료를 다 때려치고 우리 쪽에 무조건 만들어서 가 그 제조업을 다 리쇼어링해 이런 식으로 자기네 리스크 전세계 다 떠넘긴 거죠 뭐 근데 중국이랑 싸워가지고 그 솔직히 한국이랑 일본이랑 독일이 슬슬 이득을 얻고 있긴 한데 자 이제 동맹을 이야기해봅시다 문명에서도 유사한 정치체제가 있는데 어 보니까 독일도 왕따 일본도 왕따예요 1936년에 보니까 그 적국은 또 소련이에요 야씨 동맹을 맺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독소 동맹이 독일이랑 일본이 동맹을 합니다 1937년 독일은 이탈리아에게도 위협이어서 히틀러를 안 좋아했어요 무솔리니가 히틀러를 안 좋아했습니다 오스티아 병합을 시도하면 전쟁도 불쌍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에티오피아 침공했다고 근데 왕따가 됐어요 어? 우리 대독일 전선 아니었어? 영프? 1937년 국제연맹 타이퇴하고 독일과 동맹을 했습니다 이런 거면 야 적이 되는 것보다 그 직접적인 위험이니까 야 우리 동맹하자 그래서 이렇게 축국 동맹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은 대공황에서부터 2차 세계대전입니다 보너스 군대 사건이나 하버트 후보나 2차 세계대전을 설명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툭 까놓고 말해서 일본이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 참전을 했긴 했겠지만 일본이 미국 안 건드렸으면 미국 안 건드렸으면 뭐 이렇게까지 미국이 패권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루즈벨트의 뉴딜은 분명 실패한 정책입니다 근데 그 결과를 이용하는 게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게끔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뉴딜과 루즈벨트의 정책을 루즈벨트가 전쟁 이후 행한 정책을 좀 따로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뉴딜은 실패했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국민 개병 미국을 이제 군대화 시키면서 그러면서 대공황을 극복 대공황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